이런... 이제 슬슬 처형의 시간이네. 이 죄인도 막을 내릴 준비를 해야겠어. 말은 쉽지만, 죽음을 맞이하는 건 역시 좀 무섭네. 이게... 신과 인간의 얼마 없는 공통점이 아닐까? 안녕, 루비에트. 이 500년 동안의 네 역할이 마음에 들었길 바랄게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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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멘 나 최고 심판관 너비에트 이 자리에서 선언하니 모든 폰타인 사람의 죄를 사하노라 아멘